국내 굴지의 유통그룹 롯데가 관세청의 관세 탈루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메가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롯데 칠성 음료를 조사 중입니다. 탈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백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메가를 시작으로 수입 곡물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최대 유통그룹인 롯데를 비롯해 식음료 업계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 칠성 음료가 메가 등 식품 원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롯데 칠성 음료가 메가를 수입하면서 배정된 쿼터 외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역 업체를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맥주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곡물인 메가는 90%가 수입산입니다. 정부는 생인한 쿼터 이상으로 물량을 수입할 때는 최대 269%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국내 메가 농가 보호 차원입니다. 롯데 칠성 음료는 맥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메가의 소요가 증가하자 무역 업체를 통해 추가 물량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피했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의 맥주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규모가 많게는 수백억 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이유로 오비맥주에 과징금 9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심사부서에서 주류 회사를 상대로 관세 회피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다만 같은 혐의라도 조사 대상에 따라 세금 추징 산출 방식과 규모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커터 후에 메가를 추가 수입하면서 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청이 메가뿐만 아니라 콩과 깨 등 수입국물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롯데 주요 식음료 계열사들도 롯데 칠성 음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에 비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무역회사를 통해 커터 외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관세 탈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9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오비맥주는 이에 불복해 조세 심판원에서 관세청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델리TV 문다입니다.